안녕하세요 모아DIY입니다 수경으로 키우기 아주 쉬운 스킨탑서스랑 나비란인데요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예쁘게 꾸며봤어요 안쪽에는 플라스틱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꽂아놨어요 집에 스킨탑서스 화분이 여러개 있어요 화분으로도 예쁘지만 잘 자라기 때문에 좀 잘라서 수경으로 해줍니다 이 아이는 스킨탑서스 화이트 마블킨인데요 무늬가 아주 예뻐요 그런데 초록 지분이 좀 많아서 초록으로 나는 잎들은 잘라서 수경을 해줬어요 여기 큰 유리 볼에 수경으로 키우고 있어요 뿌리가 나면 흙 화분에 다시 심어도 되고 계속 수경으로 키워도 됩니다 여러분도 스킨탑서스를 바구니에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